자막제작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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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달 된 원어스라는 아이돌 팀입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입니다 스물 한 아 스물 두 살? 나 얘기하지 마자 긴장했어 긴장했어 네 보컬을 맡고 있는 서호예요 서호 네 서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메인 웨버를 맡고 있는 레이블이라고 해 나는 시온이라고 해 너는 2도 2도 그냥 나는 원어스의 건희라고 해요 우리 알아요? 우리 알아요? 알아요? 완전히 연예인 같아요 그래서 완전 팬이 없었군요 이거 진짜 이 정도 같아요 여러분 하하니 거 네 오늘 우리 같이 연습한 하하니에게 저희 원어스 의상과 굉장히 똑같은 저희와 같이 맞춤 제작한 이 의상을 지금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몰래 제가 나와서 같이 준비했는데 몰래 나와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설레고 떨립니다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엄청 조그맣죠? 진짜 이 정도 같아 이 정도 같아 어떡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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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키리를 이제 하은이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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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아 활동하는 의상이 똑같은 옷이거든 그래서 영상 찍을 때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짜잔 머리가 안 들어 아아 아아 맛있어 요거를 어 잘 어울릴 것 같아 옷이 커가지고 지금 잘한다 멋있어 현이 한 번만 해줄래? 서점 3, 2, 3, 2 여기 우리 3, 2, 3, 2, 3, 2, 2, 2, 3, 2, 2, 3, 2, 2, 1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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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아 햇빛 태양보다 빛나 목도 젊어 나만 비춰서 슬라이브 내가 탈락했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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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 근데 진짜 제가 인상도 세고 들어왔다 보니까 진짜 대박. 뭔가 진짜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 귀찮다 같아. 그런 거 있지? 너무 세서 병아리에 근처에 못 가겠는 거 맞으면 터뜨릴까 봐. 뭔가 그렇습니다. 이동연기. 진짜 이동연기야. 진짜 요정이 춤추는 거 같아요. 밝히. 여기는 이제 요정보다는 저 요정 파트해라. 저는 그냥 인간이에요. 저는 살아. 그냥 살아. 하니까 진짜요. 진짜 요정. 람이 형 밝혀줘 파트 부렸어요? 람이 형 밝혀줘 짜. 유일하게 하이파이 파트 좋아졌어. 이래서 제가 요정을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하은이랑. 그땐 건민이 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까 너 어? 넌 좀 필요해. 한 종짜리야. 너무 너무 힘들어. 저 거미 동생의 반란이라고 제목 지어서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부러진 거 같아요. 그 기억하려고. 내 거는. 어제 하은이도. 어머! 진짜요? 한 번만 더 입고 다시. 아니다. 호스가 있어요. 호스가 있어요. 또 따지고. 춤춘 기간이 저랑 같이 하는 수도 있어요. 다른가요? 한 번만 더 쓸데없어. 그대의 실수. 너무 어렸어. 저 저. 그냥 혼자 럭춤주버는 3살, 4살. 우와. 미다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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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밥을 제가 그랬죠? 네. 5년? 내가 몇 살 수 있어요? 거의 저녁세요 진짜. 신춘 기준 2살. 제가 중3인가. 중3 때부터 배웠거든요. 전 스무살 때부터 배웠어요. 동지. 5년. 호세. 호세 한 거 빨리 불러줘. 입밥 잡았다. 지금. 그렇게. 나 진짜 안 들려야지. 스트레스비아. 진짜 아파. 제대로 힐링하고 있어요 지금.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삼촌들 힐링하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삼촌들 힐링하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 지금 이 중에서. 미안. 직구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나의 순서대로 배겨. 위에부터. 누가 보호해줘. 1, 2, 3, 4. 1, 2, 3, 4. 어. 1, 2, 3, 4. 오. 아저씨. 2등은 누구인 것 같아? 미안해하나. 아 1등만 고르기 쉬웠다. 너한테. 제일. 어려보이는 순으로 뽑은 거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원래. 아끼들은. 어디 말하나. 아. 2등. 응. 2등은. 내가 말해서. 왜요? 권점도 못 찾았다. 저거요? 1등이 유오빠고. 2등이 유오빠고. 유오빠고. 난 괜찮아. 오빠? 오케이. 오빠래 오빠래. 오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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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막내. 막내 같아요? 아니 그랬을 때. 아니요. 누가 막내 같아요? 설마. 저요. 나. 진짜요? 우와. 막내 같아요? 원래는. 여기서 원래는. 원래는. 1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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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틀렸어요. 저희가 친구고. 제가 막내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네. 잘했어. 대부분 못 맞춰요. 힘들죠? 아니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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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틀어서 좋아. 언니. 언니. 너무 맛있어. 진짜 먹방. 아니. 왜요? 안 돼요? 응. 다 상상을 해봤는데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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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금해. 네. 아니요. 왜요? 왜요? 왜 저도 왜 그래요? 아니요. 말 안 할게요. 아니요. 말 안 할게요. 아하하하하하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뭐 하겠지? 뭐야? 왜? 죄송합니다. 아까 말하지 마. 하은이야 비닐이야. 하은이야. 말하지 마. 이거 말하지 않아요? 저.. 이미.. 아싸하기 때문에 저기에 끼지 못해요. 저 저기에 끼지 못하고 했어요. 무슨 말 했어요? 안 돼요. 하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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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말려줄게. 이거 소외하고 평평 골라야 돼. 하은이랑 비밀이야. 하은이야. 안 말려줄 거야. 재형도 삐졌다. 좋은 거야? 다하나. 대체마다 좋은 거지. 다하나 미친 생 완벽한 비밀이란 없어. 하은이야. 진짜 애한테. 하은이야 형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죠. 진짜 봐. 진짜 아니야. 그냥 다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더 실제로 나한테 해줄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팔만 안漂지게. 하은이야 하 advis Like running. 아عم! 하은이야 문단가리고 빨리 닿asa자. 빨리 하나 더 밟게 해. 이거하면 천재를 해요. 오! 약간 처음진 lengthsaki도? 내가 본인이 천재라고 할 때. 제가 커서 까만 그런 거에 떼다 붙여, 떼다 붙여. 하나, 둘, 셋. 앗뜨다. 붙였다. 난 엄마가 나한테 손잡아. 이게 뭐야? 진짜 너무 기괴하다, 그래서. 거의 뭐냐고. 우와, 됐다. 딴 줄 알았어, 딴 줄 알았어. 천천히 줄 알았어. 아야. 말해, 말해. 말해, 말해. 하은이의 실례를 깨버리네. 야, 왜 잘 맞춰놀어? 전 얘기 안 했는데 계속 안. 힘들어 있지? 알아요. 근데 말 안 하고 있어. 야, 너 손 내린다고 해서 말한다고. 알면, 알면 이러지 못해. 저기요, 압니다. 뭔데? 뭔데? 난 약간... 그런 거 약간... 에에에에에 이런 거잖아. 아는 척, 아는 척. 알아요, 저는 압니다. 그래요. 이 좁은 곳에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마스. 아, 이거 해야 된대. 마지막으로. 슉. 아, 안 잡아. 마지막으로. 마스는 진짜 아니잖아요.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였어. 마법이라고 말해줄게. 마법이었어. 진짜 공식으로. 진짜 마법이야, 이거. 마법이었어. 형님, 이거 탔잖아요. 어? 지금 탔잖아요. 아니야, 탔어요, 하고. 아, 진짜요? 진짜요? 하은이가 껌 졌어요. 불량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왜? 네? 하은이가 준 거라고 하고 있는 거에요. 아, 불량이 보고 있네요. 하은이가 그러라고 불량이 안 한 건데. 네. 제가 지금... 몸 생기죠. 하은은이. 하이스가 뭐하는 거야? 하은이가 우리 왕스타 앨범이에요. 하은이가 우리 왕스타 앨범이에요. 하은이 형. 하은이가 우리 왕스타 앨범이에요. 하은이가 누구 나와서 볼까요? 하은이가 누구 나와서 혹시 가보긴 해? 하은이가 누구 나와서 혹시 가보긴 해? 카드, 카드. 정연, 시온이. 하은이가 이 졌어. 시온이 나왔네. 어? 마음에 들어? 왜 맘에 들어 오빠가 안 나왔는데. 계속 맘에 들어. 맞아 맞아. 와 좋아. 하니야. 고마워. 지금까지 무화 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있어. 고마워. 고마워. 월요일에 보자. 안녕. 하니야. 쉬어요. 하니야. 하니야. 어. ع이 cast. 하니야. 하니 dois.